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더 엔제트 트래블 운영자 아바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예상 가능한 52가지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1.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습관화 생활화 2. 오프라인 자동화, 온라인 비접촉,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3. 각종 모임 및 행사 축소 또는 취소 4. 다른 지역 또는 인종에 대한 반감, 편견 및 차별 확대 5. 단체 여행 및 이동 감소 6. 자택근무 확대 도시 중심과 대형 오피스 프리 현상 7. 화상을 통한 회의, 면접 및 교육 확대 8. SNS, 메신저 및 유튜브 이용 및 활동 확대 9. 직접 접촉 스포츠 및 단체 스포츠 활동 축소 10. 아파트에서 단독 또는 전원 주택으로 거주 형태 변화 11. 특정 인구 과밀 지역 및 도시 집중화 문제 완화 12. 가정 생활 시간 확대로 주택 구조 및 형태 변화 13. 홈 인테리어 시장 확장 운동방, 영화방, 사무방 등 14. 사회 생활 결핍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확대 15. 음주 및 식사 문화 변화 술잔 돌리기 및 술잔을 부딪히는 행위 자제 15. 가정에서도 개인 식판 또는 접시에 식사 16. 현금 또는 카드 사용 축소 전자자동 결제 시스템 확대 17. 버튼이나 지문 인식 축소, 음성이나 홍채 인식 확대 18. 가상현실 아바타 및 홀로그램 사용 확대 19. 상가는 소형화되고 주택방이 많아짐은 대형화됨 20. 대중교통 이용 축소 자가용 이용 증가 21. 드라이브 스루 이용 확대 커피쇼, 약국, 식당, 민원 등 22. 야외, 쉘터 또는 개인 캡슐 안에서 시험 실시 23. 온라인 선거 활동 및 투표 확대 24. 군인 축소, 원격 조정 무인 로봇 군사력 확대 25. 불안정한 생활과 변화에 우울증 환자 증가 26. 결혼 및 인구 감소 문제 심화 27. 공공 놀이터, 놀이공원, 동물원 등 어린이 시설 제한 28. 가정 요리에 필요한 기구, 가전제품, 도구 수요 확대 29. 공중파 연예인 감소, 인터넷 개인 방송 연예인 증가 30. 지구 온난화 완화, 동물 개체 수 증가 31. 기내 이코노미석 사리지구, 비즈니스석 형태로 변경 32. 인프라 지역보다는 전망이 좋은 지역 거주 선호 33. 투잡, 쓰리잡 경제 활동 인구 증가 34. 관광 도시 및 관광지 인구 및 방문자 감소 35. 출국 및 입국 시 의료 검진 의무화 36. 자급자 조카 개인 이발, 요리, 수리 국가 생산, 식량 37. 교육 통합 학년 구분 없어짐, 과목 다양화 및 선택 38. 값비싼 항공료 및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 산업 39. 가정용 사무 기계 복사, 스캔, 모니터 등 판매 증가 40. 불필요한 소비 문제에 따른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 41. 홈케어 개인용 의료 측정 및 건강관리 기구 구비 42.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이 필수 액세서리로서 패셔너 43. 일반 사회 범죄율 감소, 사이버 범죄 및 고소율 증가 44. 환경 및 동물 보호 운동 확산 45. 게임 개발 및 시장 확대 46. 건강식품 및 간편식 구매 증가 47. 전기 수요 감소 특히 공공 및 산업용 48. 화장품, 선크림 등 외출용품 수요 감소 49. 속옷 및 명품 소비 감소 50. 원격 서비스 각종 기기 및 주택 유지 관리, 의료 등 51. CCTV 및 보안 시스템 설치 증가 52. 능력 위주 채용 학벌, 인종, 나이, 성별 등 제약 축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굿바이 어디죠 ? istan 좋은 하루 되세요. discord 팀원 2 도าร이스크리 2 2 2 1 3 3 5 5 32 감사합니다.